이렇게 힘이 들 땐 웃는 거야 귀농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집 며느님한테 농사 배우세요 남편이 혼자인 사람들끼리 말똥무도하고 얼마나 좋아요? 나 영식씨가 왜 이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아프잖아요 그래서 공주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난 혜리씨 밖에 없어요 내가 바본 줄 알아요? 남의 가정에 분란 만들고 너 혼자 맘 편하게 회사 다니겠다 이거야? 미련 떨지 말고 회사 그만둬 이렇게 힘이 들 땐 소리쳐봐